네, 지금부터 코어 세 번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코어 유산소 운동은 스프린트, 전력질주로 달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복근 운동, 크런치 기본 동작 아시죠? 크런치 레벨 1, 레벨 2, 레벨 3 배워보실 텐데요. 크런치 동작은 엉덩이를 대고 바닥에 앉으셔서 양쪽 팔을 두 발이 나란하게 바닥에 그 다음에 천천히 등을 대고 누우신 다음에요. 양쪽 팔을 깍지를 껴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턱 밑에 공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복근을 이용해서 다리 사이,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중앙, 바깥, 중앙, 바깥을 반복하면서 복부를 계속 스퀴징, 조여주시는 거고요. 레벨 2는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고개는 들고 허리를 눌러주세요. 중앙, 바깥, 복부를 계속 조이면서 옆구리 근육을 동원해서 해주세요. 레벨 3는 다리를 30도 정도 각도로 벌려주시고 바닥과 직각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유산소 운동은 스프린트. 일어나셔서요.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어깨 스윙을 힘차게 해주세요. 무릎을 스치면서 최대한 배꼽적으로 높이 끌어올리면서 매트를 중심으로 제자리에 하셔도 되고 앞뒤로 움직이시면서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몸 풀어주시고 자, 스프린트 동작 자, 준비! 손가락을 펼쳐서 하시면 훨씬 더 다리 움직임이 수월하실 거예요. 자, 전력질주 하시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은 무릎을 높이시는 느낌으로만 자, 최대한 빠르게 배에 힘 무릎을 높이 자, 쉽죠? 쉬시는 동안 복근 운동 자, 그대로 엉덩이를 대고 자, 레벨 1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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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화면에 왼쪽이 레벨 1 동작 배를 납작하게 눌러주면서 고개가 뒤로 처지지 않게 허리가 들리지 않게 눌러주세요 복근 운동을 하시고 나면 무릎을 당겨서 허리를 충분히 편안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일어나셔서 스프릿 컴온! 앞쪽으로 달리고 매트 뒤쪽으로 오고 무릎을 들면서 배에 힘으로 예 후우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무릎을 높이 들어주세요 후우 무릎 직각 머리를 들고 자, 양손 다리 사이, 다리 바깥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약에 하시는 동안 목이 부담스러우시면 한 손을 머리 뒤를 받쳐서 복근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릎 살짝 당겨서 허리 풀어주시고 그대로 일어나서 스프릿 자, 화이팅 레디 고 자, 무릎 높이 충분히 높게 그쵸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후우 예, 자세 좋아요 자, 등대근 누워서 자, 이번에 여섯 번째 셋 무릎을 직각으로 정강이가 바닥 평행 시작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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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죠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네, 허리를 둘러주면서 후우 예 자, 다리가 바닥과 직각이 되게 레벨 3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화이팅 후우 5 4 3 자, 마지막 달려요 레디 고 후우 손가락을 쭉 뻗어서 힘을 주면서 등에 굽지 않게 등을 펴고요 오 쿵쿵쿵 소리 안 나게 배에 힘을 주면서 후우 4 3 2 1 자, 마지막 셋 자, 레벨 3 복근 운동은 다리를 쭉 뻗었죠 발끝 턴 아웃 하시고 다리를 팔을 모아서 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무릎을 쭉 펴시고요 하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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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후우 예, 5초 4초 3 4 2 1 와 자, 지금 코어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이때쯤이면 아마 복근에 굉장히 멋있는 라인이 잡히실 겁니다 자, 내일은 다시 하체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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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